보험은 법인에서 넣는 거 알죠? 네 그렇죠 저번에 가입 아직 안 했죠? 안 되겠죠? 건너판을 달아야 되는 거잖아요? 아니에요 가입된 상태에서 이전을 해야 돼요 지금 사장님 현재 사업자가 있으세요? 아니요 없습니다 현재 내가 사업자가 없으니까 계약 체결이 다 되면 끝난 다음에 명의 이전이 되고 사업자를 낼 수 있어요 하도 사업자로 그걸로 사업자가 나와야 화물 복지 카드도 만들고 빠르면 이따가 오후에 등록할 거고요 네 보험은 법인에서 넣는 거 알죠? 네 그렇죠 저번에도 가입 아직 안 했죠? 안 되겠죠? 번호판을 달아야 되는 거잖아요? 가입된 상태에서 이전을 해야 돼요 이게 오늘이 23일이죠? 오늘까지는 보험이 돼 있긴 돼 있죠? 전에 이 번호판에 아 전에 번호판? 오늘까지 그 보험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새로 산출을 해서 보험금 나오는 거를 지급하시면 돼요 나중에 처리하시면 돼요 이건 사장님 보험이니까 3화에서 넣은 게 아니에요? 기사분이 넣은 거예요? 우리 3화 기사님이 이제 넘기신 기사님 아 직접 그 기사분이 개인적으로 넣은 거예요? 따로? 그렇죠 아 이거 법인에서 넣어 주게 하신 거예요? 네 그 번거로우니까 놓고 놓고 하느니 그냥 직접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서류만 주셨겠네요 법인 서류만? 네 나중에 보험을 네 그 용달 그쪽에다가 넣어 주는 건가요? 법인 여기 법인 코드가 있어서 설계사 통해서 넣어야 되거든요? 보험만 되면 오늘 오후라도 바로 등록되는데 보험이 법인들 보험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오늘 만약에 정 안 되면 월요일 날 오늘까지니까 오늘 하면 편하긴 하겠죠? 그리고 또 바로 또 바꿔야 돼서 주말이 또 껴버려서 넣었다가 빠지면 어차피 차는 저기 서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등록하고 다 되면 하시니까 다 등록된 다음에 노란 번호판 나오면 여기 저희 들렸다가 지참해서 내매 상사가서 장착하고 출구하시면 돼요 아 예 전화를 드릴 거예요 예 설장님이 보험사랑 한번 통화를 해보고 오늘 될지 이따가 전화를 드릴게요 그럼 상금은 언제쯤 알 수 있는 건가요? 이거 이제 산출하면 아마 오늘 산출 뽑아봐야 될 거예요 하루짜리는 아마 연결해서 못 살릴 거예요 그거 뽑아서 산출해서 다시 가입을 하고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차량 등록하고 취득세는 언제? 그거는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얼마 얼마 나왔다고 알려 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준비하는 게 또 좀 있나요? 제가 이쪽은 처음이라 이 사람은 처음 하는 거라 준비하는 거 없어요 사업자까지 나오면 그 사업자로 화물 복지 카드 만들어야 되고 다 여기 사업자 나오면 담당자 보고 전화드리라고 할게요 아마 사진 두 장 준비해야 될 거예요 차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화물 종사자 자격증명이라고 예 예 그거 하나 취업 보고 하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하고 보험할 때도 연락드릴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역시나 리비된 거 있으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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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